할머니 어디서 숨겼냐? 이제 나랑 볼 일 없을 텐데. 보고 싶어서 왔다. 넌 나 안 보고 싶었냐? 너도 네 아빠랑 하나 다를 거 없는 쓰레기야. 보고 싶은데 볼 핑계는 없고 어떻게 봐야 되나? 그냥 가서 패버릴까? 멍청한 새끼. 미친 년. 보고 싶어서 때렸겠냐? 미워서 때렸지? 우리 아버지 죽인 년.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느 년. 죽도록 미워하는 게 맞지. 그래서 미운 마음이 좀 풀리디? 여기 올라오는 게 옛날 그 언덕길 닮았다.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정신 잃은 널 업고 올라오던 그 길.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. 확 죽여버릴까?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? 이상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